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6년 4월에 출고된 2016년식 기아 더 뉴모닝 가솔린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96,000km 화이트 색상 차량이구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 앞좌석, 뒷좌석 다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내비게이션은 지니 내비게이션 같구요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95,959km 핸들 리모컨 장착이 되어 있고 95,959km, 지니 내비게이션 오토 미션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열선 핸들 기능 미끄럼 방지 트렁크 블랙박스는 2채널로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는 잘 나옵니다 오토라이트 엔진룸 휠타이어 상태에 양호해 보이구요 타이어는 거의 쇠것처럼 보이네요 상태가 굉장히 좋아보이고 그리고 성능기록부를 보시면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해서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판매 금액은 6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